지금 칭테는 재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첼시는 2년 정도의 계약, 칭테는 3년 정도의 계약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의견 차이는 왜 나는 것이며, 칭테는 현재 무슨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일단 칭테의 가장 큰 장점은 나왔을 때 공수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공격을 보자면 인터셉트 능력이 있습니다. 인터셉트란 사전적인 의미로 상대의 패스를 중간에서 가로챔, 그거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려고 할 때 공을 가로채서 역습을 이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는 포지셔닝을 공격으로 바꾼 상태고, 첼시는 상대의 수비적인 헐거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첼시 미드필더 중 칭테가 가장 특출라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비시로 보자면, 후방 빌드업을 맡아주는 조루진효가 나올 시, 활동량, 수비적인 공헌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걸 칭테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칭테는 기본적으로 태클, 인터셉트, 그리고 압박에 능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칭테가 나왔을 때 상당히 중원 싸움에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칭테의 가장 큰 장점은 중원에서의 장악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공격력을 보자면, 슈팅을 해야 될 때 아끼지 않고, 이를 득점으로 연결시킨 장면도 꽤 많은 편입니다. 공을 몰고 가는 전진성, 패스 길을 보는 것도 좋은 편입니다. 일단 패스 길을 보자면, 토트넘전만 봐도, 칭테가 같이 압박해서 볼을 탈취하고, 스털링에게 내어주면서, 그게 제임스 골까지 전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칭테는 공격 시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원은 갤러거가 있기는 한데, 갤러거는 당장 첼시에서 자리를 못 잡는 중이고, 코바치치는 전진성과 활동량이 있긴 하지만, 공격시로 넘어갔을 때 선택과 능력이 좀 부족하고, 치크는 공격적 능력은 되지만, 턴오바도 심하고, 템포도 잡아먹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개인 능력을 다 따져보면, 현재 미드필더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원은 강태희입니다. 물론 재계약이 안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부상입니다. 최근에는 부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부상이 별로 없는 자원으로 유명했습니다. 레스터 시절의 햄스트링 부상 이후, 17, 18시즌의 햄스트링 부상까지, 근 2년 동안 부상이 없었던 거에 반해서, 최근에는 지난 시즌 16경기 결장, 더 심각해진 거는, 그 기간마저 짧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5번의 부상을 보면, 2021년 12월에 복귀한 다음에, 2022년 1월에 코로나 감염으로 빠지고요, 또 4월에 부상을 입은 다음에 5월 중순에 복귀하고, 또 6월에 부상을 입고, 또 6월 말에 복귀를 하고, 또다시 8월에 부상을 입고, 요번에 복귀했듯이, 한 달에서 두 달에 걸쳐서, 한 번씩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도 있는 칸테에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첼시가 장기 재계약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게다가 주급도 최상위권입니다. 현재 칸테의 주급은 4억이 넘어가고 있고, 재계약 시 주급을 크게 내리지 않는 한,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최상위권이 확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체자로 알바레스, 라이스, 자카리아 등 다양한 대체원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급이 높은 칸테가 장기 재계약을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기다 나이도 걸림돌입니다. 현재 칸테는 91년 3월 29일 생으로 31살입니다. 물론 현재 선수 생활이 길어지고 있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만, 적은 나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는 장기 재계약을 꺼려하는 상황인데요, 이건 칸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재계약을 1년에서 2년 애매하게 끊어버리면, 그 후로 폼이 떨어지고 팽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첼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계약을 길게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첼시는 맨디, 칸테, 마운트 등 다양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맨디는 죽음 문제로 걸리고 있는데요, 칸테는 요런 장단점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넨, 파리생제라망 등, FA로플리시에는 칸테가 갈 만한 선택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칸테의 재계약 이슈가 기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견을 조금만 보탠다면, 칸테는 재계약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지금 칸테가 제시하는 긴장기 계약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칸테의 부상, 그리고 나이, 죽음 문제, 지금 거론했던 단점들이, 저 역시도 칸테가 재계약을 길게 끊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첼시와 칸테 측이 잘 합의해서 좋은 재계약을 끌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